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이번에 리롤 확률이 조정되면서 6,7레벨 때 2,3코 유닛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리롤덱이 뜨고 있어요 제가 하루종일 해봤는데 처음에 압동이나 혹은 이성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어정쩡하게 운영덱을 하는 것보다 2원짜리 리롤덱을 선택하는 게 훨씬 승률이 잘 나왔습니다 2원짜리 리롤덱 중에는 연운, 지팡이, 비에프, 장갑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라디 이성이 붙었습니다 2원짜리 리롤덱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기병대 주문술사가 있고 어제 소개해드린 블라디 덱에서 후라카를 키우는 것도 있고요 세프트 싸움꾼 괴생명색도 있습니다 애쉬? 원래 리산드라서 사야되지만 처음에 애쉬가 나왔으면 절대 버리면 안되죠 세트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아깝지만 블라디 팔게요 워익이랑 바로트까지 사겠습니다 우디르만 나오면 바로 3용적이죠 우디르가 만약에 안나오면 리롤까지 돌려도 됩니다 이것도 약간 패치가 됐죠 흰색 상자에서 2원짜리, 3원짜리 유닛이 잘 나오게 패치가 됐습니다 우디르까지 나왔고요 이러면 3용적 받아주고 용적은 행운이랑 달리 연패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리븐같은거 좀 아깝지만 버리고 레벨업해서 싸움꾼 시너지 넣어주겠습니다 스태틱까지 줄게요 스태틱도 너프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프를 먹는 유닛이나 아이템들은 기존에 워낙 사기였기 때문에 너프를 시킨 거예요 의도가 뭐냐면 억지로 만들지는 말라 처음부터 주면 써라 이 정도로 너프를 시킨 겁니다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증거같죠? 스태틱이 좀 약해지긴 약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용적 빌드업이니까 세트랑 애쉬템을 먹는게 맞겠죠? 세트는 인피,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정의의 손길 애쉬는 쇼진, 스태틱, 부인수 이런것들 주시면 됩니다 둘다 겹치는 그림자 연우 선택하는게 맞고요 이자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세트한테 그림자 정의의 손길까지 만들겠습니다 아이템을 바로바로 소모해도 상관이 없는게 어차피 먹을 아이템이 워낙 많아요 그냥 아이템 바로바로 만들어서 피관리를 해주는게 더 좋습니다 PF, 장갑, 곡궁, 조끼 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도 용적 빌드업을 할 때 세트 삼성, 애쉬 삼성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덱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냥 싸움꾼에 용적 가시면 돼요 만약에 용적이 없는데 그냥 세트만 잘 나온다 싸움꾼만 잘 나온다? 그럼 싸움꾼, 괴생명체 덱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싸움꾼에 괴생명체만 다 집어넣으면 그것도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며 우디를 팔고 이자를 볼게요 상대방 보세요 빅토르 2성에다 한 마리 더 들고 있죠? 지금은 이코삼성작을 거의 보는 메타입니다 BF 먹으면 베스트입니다 뺏겼으니까 그럼 세트? 세트 2성 붙일게요 세트 2성 붙으면서 거인 해결이 갖가지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좋습니다 워익 사주고요 레벨업해서 정찰 때까지 받아줄게요 지금은 용적으로 싸움꾼을 가는 거니까 괴생명체 싸움꾼이 아니에요 여기도 소라카 삼성작을 보고 있죠 이렇게 2원짜리 이돌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도 잘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지속적인 탐색을 통해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세트는 없죠? 저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애쉬까지 삼성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도 되고요 애쉬가 삼성이 찍히기 전에 등거 같은 게 나오면 등거를 써도 되긴 합니다 싸움꾼에는 어차피 볼리베어가 들어가니까 아이번 같이 쓸 거고 아이번을 쓰면 티모, 타이머딩거 이런 것들까지 같이 쓸 수가 있죠 여기도 브랜드 리롤덱을 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브랜드한테 지금 블루가 들어가 있죠 저 말은 브랜드한테 아이템이 어울리기 때문에 삼성을 찍어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존에는 브랜드한테 블루를 주면서 카르마덱을 갈 확률이 컸었지만 2원짜리, 3원짜리가 잘 나오니까 브랜드를 그대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들이 뭘 가는지도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우시면 됩니다 패치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건 바로스까지 팔면서 이자를 챙길게요 바로스는 아이템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성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라이즈가 나왔어요 용족 빌드업이 아니었다면 라이즈를 반드시 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종 조합이 괴승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즈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덱에서 이 갈래 저 갈래 한 두 가지 정도씩만 알고 있으면 지금 메타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바루스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창고에 야스오가 두 마리가 있죠 이 말은 야스오 덱을 할 거다 혹은 중단 덱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게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초반 부분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딜이랑 탱이 밸런스 같으면 맞죠 이럴 때는 미래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피 거인 해결이 갖가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고에서 가지고 올 아이템은 DF, 조끼,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원래 6레벨 찍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찍어도 넣을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족 빌드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5용족을 간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5용족을 오히려 가면 안 돼요 3용족만 해도 무조건 1등할 수 있으니까 5용족 유혹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연승 깨웠지만 레벨업해도 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리롤 확률 조금 바꿨다고 해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안 깨지니까 레벨업 할게요 여기는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원래 빅토르 삼성작을 보는 줄 알았는데 AD쪽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쓰다가 버릴 것 같아요 4원짜리, 5원짜리가 잘 나오는 메타에서는 8레벨을 빨리 가는 게 중요했지만 2원짜리, 3원짜리가 처음부터 잘 나올 때는 그쪽 빌드업과 최종 조합을 생각을 해야겠죠 BF 아니면 조끼입니다 인피를 만들 때도 일반 인피보다는 그림자 인피를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치명타가 터질 때마다 체력이 2.5%씩 까이는 거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못 먹었으니까 조끼 가지고 올게요 정 BF가 안 나오면 정의의 손길 2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애쉬 한자리가 B니까 탈익을 집어넣어 주면서 힐록 시너지를 받아줄게요 거인 해결이 만들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얼추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꼭 근본 아이템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죠 조금 약해지는 대신에 그만큼 빨리 만들어서 피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고를 비우고 먹는 게 좋습니다 세트 나왔죠 1등을 보시면 6척구병이에요 척구병이 너프를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왜 P100이 1등일까요 척구병이 워낙 사기였으니까 잘 줄 때 가면 그래도 좋다 못 쓸 정도로 너프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딱 보면 뒤에 헤카린 2성이 또 있으니까 헤카린 브랜드 세주안이 삼성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죠 다루스 2성 붙일게요 레벨업하고 다른 리롤덱은 6렙 7렙에 리롤 돌려서 삼성작을 보지만 용족 빌드업을 할 때는 굳이 6렙 7렙에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용족이 떠올랐습니다 되게 좋아요 와 아이템도 잘 나오고 볼리베어까지 사사함 중까지 들어갑니다 어차피 연승 아니니까 다음 턴에 아이템 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그림자 BF 나오면 그림자 인피 만들 수 있겠죠 테블망은 볼리베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6렙 7렙 레벨이 낮을 때 저 코스트 유닛이 이성이 잘 붙으니까 육 시너지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육망각이니 육 군단이니 아니면 육 구원받은 자니 이런 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풀 시너지를 잘 안 갔었죠 그림자 BF 안 나왔으니까 일반 BF 아 애쉬도 잘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잘 나오네요 다이라는 필요 없지만 상고가 B니까 잡아놓겠습니다 이러면 인피에다가 쇼진까지 만들어 줄게요 유닛도 잘 나오고 아이템도 좋아요 와 삼성 4개 다 나왔죠 소라카의 르블랑까지 삼성 보고 있고 아 제가 르블랑은 설명 안 드렸네요 르블랑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운영 덱을 가니까 벌써 잭스가 이성이 붙었어요 아무리 안 좋아졌어도 이분은 최소 1등 아니면 2등은 하시겠죠 리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상대방들이 전부 다 삼성 찍으면 그때 뽑아도 돼요 남들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저한테 더 잘 나옵니다 자이라 버리고 눈을 사놓겠습니다 자 그럼 세트한테 아이템이 들어가니까 사싸움꾼은 무조건 쓰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자리가 올리베어랑 같이 아이번 그리고 이제 9레벨 때 핀드레드랑 같이 신비술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트 2성인데 되게 셉니다 아펠리오스도 뜨고 있고 좋아진 거 맞지만 어정쩡하게 하면 되게 또 안 좋아요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는 6 어둠의 인도자 혹은 4 정차할 때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먹을 아이템이 없죠 그럼 뭐 먹는다? 지팡이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9인수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딩거나 티모 지팡이 팀이 있으면 좋잖아요 오 애쉬 한 마리 남았네요 8레벨 찍고 좀만 돌려볼게요 자 아이번 사서 망령 시너지 넣어주고요 잠깐만 볼리베어 볼리베어 사고 아 자리가 애매하죠 자 누누 팔고 세트 사겠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창고가 꽉 찬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어렵네요 자 제가 원래 애쉬가 삼성이 찍히기 전에 딩거가 나오면 애쉬삼성을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8마리라서 좀 애매합니다 애쉬삼성을 찍는다? 아니면 딩거를 쓴다? 그냥 알을 하나 팔게요 알 하나 팔고 긴 거 사겠습니다 어 티모도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은 애쉬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애쉬를 포기할게요 티모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볼리베어 아이 번 중모번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1,2,3,4 5,6,7 어 뭐죠? 그럼 삼싸무꾼이죠? 알이 낚시했습니다 알이 한 칸 꽉 차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8마리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핸디캡 너무 잘 풀렸기 때문에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 사싸움꾼 들어갔으면 절대 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 나오는데 설마 세트까지 까비어 자 조합은 완성됐어요 사싸움꾼에 아이번 긴 거 티모 그럼 이제 남는 자리가 우딜 하나에요 그럼 9레벨 때 킨드레드랑 같이 라이즈 같은 거 쓰면 신비술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완성 만약에 티모랑 긴 거가 안 나왔으면 애쉬에 아펠리오스 같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이템 자체가 공템이 없기 때문에 애쉬보다는 티모 딩고가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 보고 결정을 하는 거다 조금만 돌려볼게요 볼리베어 2성 기사는 필요 없지만 일단 5코트 나리는 사주면서 아이번 어 세트 붙었죠 아 안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용족 아래 있으니까 그냥 리롤 안 돌리고 9레벨 바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페어 유닛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댓값이 높아서 돌린 거예요 야 세트 2성인데도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코짜리랑 3코짜리 리롤 확률을 올릴 거면은 성능을 좀 낮췄어야 돼요 근데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티모드 나왔네 이상하네요 배치는 그냥 뭉쳐놓겠습니다 아 5-2 2라운드마다 1등을 계속 만나네요 지금 2-2, 3-2, 4-2, 5-2 전부 다 만났죠 근데 이 척포병 상대로는 제가 박스 배치가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1대1로 남았을 때 박스 배치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배치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냥 AD 상대로는 박스 배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와 죄송합니다 침장이 있으니까 조금만 퍼뜨린다 자 퍼뜨릴게요 보시면 결국에 유옥 어둠의 인자자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7레벨이라서 제가 이길 거예요 세트 시원시원하죠 그래도 아펠리오스가 세진 건 맞습니다 겨우 7레벨에다가 지금 덱파워가 많이 차이나는데도 그렇게 크게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풀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렇게 잘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가 44 3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망각이었나? 망령인가? 망령이면 먹는 게 맞고요 망각이면 먹으면 안 됩니다 헷갈려가지고 성배를 가지고 올게요 아 망령이 맞네요 근데 어차피 망령이나 성배를 먹으나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는 AP 딜이기 때문에 성배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9레벨은 2턴만 더 버티고 6라운드에 갈게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페카림 세주안 리롤댁이죠 기병대 주문수사도 뜨고 있어요 피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6렘 리롤 하신 분들이 상인꾼에 위치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싸움꾼 구성됐으니까 사실 비사는 필요가 없어요 버릴게요 어? 위치가 안 좋죠 티모 뺏기면 집니다 맞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비에고한테 뺏기지만 않으면 이기기 때문에 박스 배치하면 끝난다 누누 2성 붙었고 구인수는 당연히 딩거한테 줘야겠죠 딩거가 2성이면서 쇼진이 들어갔으니까 쇼진 스택을 더 빨리 채울 수가 있습니다 볼리베어 삼성장이라도 한번 해본다 노력을 만하죠 보리베어 50원입니다 힌드, 다렌 라이치 사고요 이제 우디르를 뺍니다 신비술사 받아주고 오코삼성은 진짜 니코가 2개 이상 있는 거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다리우스 버리고 라이치까지 붙일게요 50픽으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너무 빡세죠 와 여기도 진짜 삼성장 잘 되어있는데 와 상대가 안 돼요 한 마리밖에 안 죽은 거 같은데 미롤 기병 주는 순서가 좀 센 거 같습니다 계속 돌려볼게요 티모 2성 붙었고요 박스 배치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박스 배치를 하지 않았던 거는 쓰레쉬 때문이었는데 지금 쓰레쉬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박스 배치를 해도 된다 볼리베어 궁 좋았고 헷갈림이 진짜 잘 버티긴 잘 버팁니다 헷갈림 같은 거 카운터가 누누죠 누누 좋아요 어 킨드 자 이러면은 그냥 싸움꾼 2개를 내리면서 킨드레드 2마리 넣는다 그래도 되거든요 싸움꾼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밸류가 낮은 누누 워잇 같은 거는 빼고 옥호 2성 2개 더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누 그냥 버리고 누누한테 있는 아이템을 킨드레드한테 넘겨줄게요 볼리베어까지 2성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싸움꾼을 뺀다고 해서 탱커 라인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제 상대가 안되죠 박스 배치 하나 한다고 해서 달라져요 지팡이 아이템이 있어서 총검을 만든다? 여러가지 해도 되지만 그냥 솔라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킨드삼성 안되겠죠? 킨드삼성은 안될 것 같고 여기가 살아남을 걸 대비해서 신비술사, 삼신비술사도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딜이 브랜드랑 개코지 빼면 없죠 자 킨드구 좋았고 안들어가도 이긴한다 진짜 너무 셉니다 빙거, 아이번, 티모 이 3조합은 진짜 최강이에요 꼽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삼싹군이네요 럭스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어차피 신비가 안들어가도 이기기 때문에 가렌이나 볼리베어 같은 거 2성 붙으면 한 마리 더 써도 돼요 이런 것도 이제 2성이 붙었다고 해서 안사는 게 아닙니다 시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두 마리를 쓴다 볼리베어 2성 한 개 더 들어가면 수호천사 들어간 5포 2성이 두 개나 있는 겁니다 오 세트 나이스 아까도 이겼는데 지금 삼신비술사라서 더 이기고요 여기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척고병이 살아남았네요 그냥 가격 차이만 보더라도 전혀 상대가 안되죠 상대방은 저 코스트 위주의 덱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저는 4원짜리랑 5원짜리가 주를 이룹니다 자 판테온을 견제할게요 가렌 2성 왠지 잭스가 삼성이 나눠도 이길 것 같습니다 볼리베어도 2성 자 척고병이니까 럭스는 필요가 없어요 팀 배술사보다는 그냥 5코 2성을 2개 집어넣는게 더 셉니다 자 여기서도 가렌 보다는 볼리베어 2성이 좀 더 세요 근데 그냥 가렌 넣겠습니다 고연포는 팀옥 고연포는 팀옥 자 비에고 한방 다 끝난거 같죠 한마리도 안좋은거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제가 아무리 운이 좋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히 배울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